그리천 기모니 그녀는 기냥 천사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와라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의 양식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천 김원희 김원희는 기냥 천사다 MBN 모두의 강연 같이 들어요 2020년 7월 14일 밤 11시 첫 방송된 MBN 모두의 강연 같이 들어요에서 남동생이 어릴 적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30년 넘게 투병직이라고 밝혔다 부모님께서 점점 나이가 드셔서 동생 돌보는 것을 버거워해 네 자매가 함께 남동생을 돌보며 본인은 목욕 담당인데 누나로서 남동생을 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원희 왈 사실 제 동생도 오래 아팠어요 쉽게 말을 잇지 못하는데 어릴 적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남동생 처음으로 털어놓는 가족사 아픈 동생이 있다는 걸 감추고 싶었던 김원희 딸 4세의 귀한 막내 아들 가족 모두가 기뻐했던 막내의 탄생 원희와 특히 친했던 남동생 뇌를 다치고 시작된 30년 투병 생활 어렸을 땐 부모님이 여력이 있으시니까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른 만큼 체력이 약해지신 부모님 우리 형제들이 남동생을 위해 각자 역할을 맡을지 몰랐어요 제 역할은 목욕봉사 누나지만 다 큰 남동생을 씻기기에 쉽지 않은 일 아픈 동생의 대소변도 받아낸 원희 솔직히 하체를 닦을 때는 우리 가족들은 부끄럽다고 다 못해요 제가 동생을 업고 다닌 이유가 있었나 봐요 디테일한 설명에 당황한 김창욱 어쨌든 김원희는 그냥 천사다 김원희님께 꽃길만 열리길 김원희는 초창기엔 연기자로서 입지를 다졌지만 유대석과의 호브로 특유의 입담을 자랑하면서 MC로서 인지도가 더 많아진 케이스입니다 이선희의 12집 앨범 My Life Plus Best 수록곡 중 하나인 살아가다 보면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김원희 결혼이야기 김원희의 첫 키스 기억이 가물가물 기억 안나 만난지 언 20여년 2013년 7월 12일 방송된 SBS 백년손님 자기야에서는 김원희 신현준 등 MC들의 배우자와의 첫 키스에 대한 추억 이야기가 공개됐다 김원희는 난 만난지 20년이 넘어서인지 첫 키스는 생각나지 않는다 20년 전 어느 날 했을 것이다 고 토론화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김원희 남편 손혁찬 결혼과 자녀계획 김원희 사진작가 손혁찬 씨와 15년 여래 끝 결혼 김원희는 2005년 6월 11일 오후 5시 서울 홍운동 그랜드 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사진작가 손혁찬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주례는 강기춘 목사가 맡았으며 사회는 김원희와 함께 MBC 놀러화를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유재석이었다 웨딩마치 반주는 평소 김원희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배우 김선아가 맡아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했다 신랑 손혁찬 씨는 검은색 톡시도를 입었으며 김원희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어 신부의 아름다움을 뽐냈다 특히 손혁찬 씨는 신부의 절친한 친구 김선아, 김정은과 함께 나란히 입장에 이체를 띄었다 김원희는 파페러 테너 이명주가 축가 사랑의 창가를 부를 때 눈시울을 불키기도 했다 손혁찬 씨는 일본 유학파 출신으로 유명 가수들의 앨범 재킷사진을 촬영했으며 패션 전문 사진작가로 활동 중이다 김원희 결혼 에피소드 김원희는 30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눈 하나 주라고 하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인 김원희는 20살의 현재의 남편을 만나 30년간 인생을 함께해왔다 그런 남편에게 김원희는 솔직히 눈 하나 주라고 하면 줄 수 있다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길에서 연락처 주고받았는데 후광 번쩍 핸섬 보이 이 사람과 결혼할 것 같은 강력한 느낌 김원희는 2020년 12월 24일 SBS 플러스 언니한테는 마라도 대회에서 20살 때 길에서 전화번호를 주고받아서 만났다며 번호를 갖고 있다가 한 달 반 만에 만났는데 결혼하겠다는 느낌이 강했다고 첫 만남을 전했습니다 김원희와 남편이 함께한 30년 남편한테 눈 하나도 줄 수 있어 김원희는 MC인 이지혜에게 너도 줄 수 있잖아 라고 말했으나 이지혜은 내 눈은 못 주지 라고 답해 웃음을 더했다 우리 이혼했어요 김원희 우이온 김원희 저질인데 잘 풀린 케이스 신동엽의 19금 토크 저격 우리 이혼했어요 김원희와 신동엽이 19금 토크로 웃음을 안겼다 12월 25일 방송된 TV조선 리얼타임 예능 우리 이혼했어요에서는 김원희와 신동엽이 19금 케미로 웃음을 유발했다 이날 김원희가 오디오 체크를 위해 스텝이 목 안쪽으로 손을 넣어도 되냐고 물었다 오픈마인드 어떻게 안 된다 그래 이에 김원희는 3cm까지만 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19금 시동 나는 여기서부터 이에 신동엽이 나는 여기서부터 넣는다면서 19금 토크의 시동을 걸어 폭설을 안겼습니다 김원희 왈 저질인데 잘 풀린 케이스야 이에 김원희가 저질인데 잘 풀린 케이스라고 받아쳐 웃음을 유발했다 2021년이 기대되는 김원희의 N번째 전성기 국내 탑 여성 MC 김원희가 공감과 위로를 담아낸 진행으로 뜨거운 활력을 펼치고 있다 김원희가 2020년 EBS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 MBN 모두의 강연 같이 들어요 KBS 2 TV는 사랑을 싣고 SBS 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까지 수많은 프로그램의 메인 MC를 맡으며 각기 다른 컨셉의 프로그램에서 그녀만의 여유롭고 재치있는 진행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재치있는 입담과 거침없는 돌직구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김원희는 최근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사연으로 진행되는 언니한텐 말해도 돼 이에서 김원희는 부부관계 고부갈등 등 다양한 고민을 지닌 사연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쾌한 조언과 위로를 전하며 든든한 인생 선배다운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김원희는 우리 이혼했어요에서 출연자들의 VCR을 감상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이혼 후 제외한 출연자들의 설렘과 아픔을 공감하며 여기에 재치있는 유머로 VCR 감상 포인트를 더하며 높은 시청률을 견인하고 있다 때론 친구처럼 가끔은 친언니 같은 스럼없는 매력과 솔직한 입담으로 보는 이들의 공감을 자아내는 김원희의 활력의 연일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김원희는 올해 TVN 놀라운 토요일 특집 게스트에 이어 최근에는 채널A 아이콘택트의 스페셜 MC로 출격 게스트로 출연한 프로그램에서도 키플레이어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등 쉼없는 열일 행보로 전세대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처럼 올 한해 공감과 위로 화제성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김원희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N차 전성기라는 키워드를 입증한 김원희의 2021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김원희 그녀는 누구인가 출생 1972년 6월 9일 48세 고향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체 168cm 51kg A형 학력 서울 문화예술고등학교 광원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방송연예학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그룹 ING 데뷔 1992년 MBC 21기 공채 탤런트 크리에이티브도 김원희님의 아름다운 가족과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를 사랑하는 크리에이티브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models